안녕하세요. 호열쌤의 명화선책입니다. 여름의 무더위에도 싱그러움과 화사함으로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는 꽃들을 보면 잠시라도 더위를 잊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역경 속에서도 고달픈 삶을 아름다운 작품으로 소화시킨 화가 르누아르의 꽃종무라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르누아르 화폭에 피어난 꽃들의 해양현 지금 시작합니다. 르누아르 화폭에 피어난 꽃들의 해양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손끝에서 피어나는 색채의 마술, 지금까지 르누아르, 화폭에 피어난 꽃들의 향연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